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그냥 표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최대한 섬세하게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노력은 했죠 선이 진짜 멋있다 같은 각도가 아닌지? 한글자막은 사무즈ían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점점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수련하는 도중에도 슬쩍슬쩍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수련을 하는 거 보면 힘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힘 그러다 보니까 아, 조만간에 진짜 나라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 think I'm learning, I'm learning fast I'm doing my best and I focus it when they are teaching and then I'm just a beginner and I start some months before so if I continue like this I think I can get like a good level first time OK, good 원래 했을 때 송 선생님이 안 유연했잖아요 우와, 손나 짓고 요즘 인그리드가 연습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많이 좀 조바심이 나고 스트레스도 좀 받겠죠 사실은 정인 씨 입장에서는 좀 더 당황스럽지 우리는 여기 수련생 중에 1년 6개월 제일 고참이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그냥 당연히 단독 무대의 주인공인데 인그리드가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야 또ãb심 차 상태가 정말 잘 안될 네, pen이 잘 안 haben 너무 좋아 그거 참 so 여러분이 다 같이 bro 뱃 뱃 뱃